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물을 빼놓을 수 있을까? 최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음연 성분의 함유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은 물 하나도 똑똑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온수는 물 분자가 작아서 체내 흡수력이 빠르고 또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살균 세정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온수를 생활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온수를 우리가 가까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온수기가 필요한데요 시중에 알카리수나 산성수로 만드는 이온수기 그리고 수소수를 만드는 수소수기 등을 사용하여서 이온수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전기세도 들어가고 필터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자장에너지를 이용한 멀티이온아이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욕실용 샤워기를 기본으로 고정형 주방용, 이동형 주방용 그리고 세탁기용으로 다양하게 제작되는 이들의 제품 탁월한 용해력을 바탕으로 세정, 세탁, 멸균, 탈취 등의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화학적 요소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온화 기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이런 샤워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이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온수를 만들어내는 심장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온수기는 전기분해 방식이지만 저희 제품은 전기분해 없이 자장, 온도, 수압에 의한 이온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 분자가 자장에너지를 통과하면서 물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가 발생해 세척력이 뛰어나고 세균은 90% 이상 멸균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온화 장치를 통해 일반적인 수돗물이 이온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각종 세균과 중금속을 막아주며 세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용해력이 뛰어나다 또한 화장실, 식당 냄새 제거, 살균 효과, 야채, 과잉 농약 및 중금속 해독, 유화용품, 그릇 식기 살균 소독 효과도 우수하다 세제 없이도 깔끔하게 설거지, 세탁, 빨래나 청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정 후에 그릇이 마르는 과정에서 유분과 냄새가 제거됩니다 또한 고기나 생선을 씻어 요리하면 비린내가 훨씬 줄어들고 과일과 야채 등을 세제 없이 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각종 피부질환, 잇몸질환, 두피질환 개선에 탁월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서 동물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이들의 이온수는 피부 미용에 그 효과가 탁월한데 건성 피부의 경우 비누 없이 면 타올로 문질러 씻고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약간의 비누를 사용해 면 타올로 문지르면 때가 용해되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샤워기와 주방용 외에 세탁기에 사용하는 세탁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드라이 용도를 제외한 모든 의류 제품을 따뜻한 물로 여러 번 구석구석 헹구면 섬유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지 않아도 유화복을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으며 세탁통 내부의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이온화된 물로 빨리 증발해서 장마철에도 빨래가 잘 마릅니다 특히 증발 시에는 각종 냄새와 더러움이 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의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 제품만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탁월한 용해력과 멸균력,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개념 제품으로 개발 혁신성과 친환경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부 보호, 살균, 소독, 세정, 오염물질 감소는 물론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을 막아주고 샴푸와 세제 등 화학제품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기능과 경제성 면에서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온수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도 돕는다 이온수를 뿌려 각종 식물을 키웠을 때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시들고 주고 가는 식물, 꽃꽂이, 수정 재배 시 더욱 튼튼하게 식재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저희 멀티이온아이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하여서 우리 고객분들의 가족 같은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사람과 자연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능성 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물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